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대 음악 기획사의 음악을 한 곡씩 딱딱 들여볼게요. 여기서 그걸 한번 즉석에서 프리스타일 댄스로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. 자, 첫 번째 기획사, 첫 번째 곡 음악 주세요. 오, 너무 부끄러워 찾아볼 수 없어 사랑에 빠졌어 수줍에 빠졌어. 좋아, 좋아, 좋아.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못 찾아보겠는데요. 지금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. 아니야, 제가 정말 꼴보기 싫을 정도로 있었어요. 괜찮았어, 괜찮았어. 자, 두 번째 기획사, 두 번째 곡 음악 주세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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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내는 게 울음 위스러운 사람은 내는 맥힌 더 안 했어 내는 우리 사람은 난 질 지혜 해서 위층까지 배를 울릴 때까지 아니, 진짜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어요, 이거는! 대단한데요? 마지막 3대 기획사의 음악! 음악 주세요! 많이 걱정돼 행복하겠지만 너를 위해 기도할게 기억해 다른 사람 만나도 내가 너의 곁에 잠시만 나의 곁에 잠시만